안녕하세요 공복이 여러분 공백입니다 오늘은 제가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찾아보는 책 트렌드코리아 2025의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 어떤 트렌드들이 주목받고 또 어떻게 변모해 갈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025년의 전체적인 분위기 한번 짚어볼까요? 요즘 많은 분들이 사는 게 팍팍하다고 말씀하시죠? 저도 체감상 거의 역대급으로 모든 게 녹록지 않은 시기를 보냈습니다 2024년 올해 경제시장은 어려웠습니다 높은 환율 덕분에 수출이 경제지표를 지탱하고 있긴 하지만 이 내수경제가 좋지 않았죠 인건비, 금리, 임대료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비용 상승이 있었고요 이에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자영업자분들이 큰 타격을 입었죠 그렇다면 내년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눈에 띄는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는 지지부진한 상태를 보일 거라고 하는데요 정체되는 경기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미시적인 트렌드 그리고 기술, 기후, 인구, 시장 변화가 초래하는 거시적인 트렌드 이렇게 양분되는 두 가지 양상에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은 을사년, 푸른 뱀의 해입니다 이에 트렌드 코리아는 띠동물 이름이 들어간 스네이크 센스라는 열 글자 키워드를 제시했는데요 이 뱀은 환경 적응 능력이 뛰어난 생물이라고 하죠 감각과 직관을 모두 동원해서 변화를 감지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내는 뱀의 예민한 감각을 떠올리면서 트렌드 코리아 2025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렌드 코리아에서 제시한 2025년의 첫 번째 키워드는 옴니보어입니다 트렌드 코리아 읽으시는 분들은 항상 이 첫 번째 키워드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트렌드가 이후 모든 트렌드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한 해의 방향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키워드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 첫 번째 키워드인 옴니보어 무슨 뜻일까요? 사전적으로는 잡식성, 사회적으로는 폭넓은 문화 취향을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트렌드 코리아에서는요 고정관념에 얼메이지 않고 자신만의 고유한 소비 스타일을 가진 소비자를 지칭하고 있어요 과거 전통적인 시장 분석에서는 인구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파기 소비자 집단을 분류했습니다 연령, 성별, 직업, 교육 수준, 거주 지역, 소득 등등으로 세그먼트를 나누고 각 그룹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구사해왔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각 집단별로 라이프 스타일, 취향, 가치관 등이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게 다 옛말이 됐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라이프 사이클은 뒤섞이고 있고요 시장도 이에 맞춰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라이프 사이클이 다양해진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일단 우리가 너무 오래 살게 됐습니다 몇 살에 학교 가고 이때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일하다가 몇 살쯤 은퇴하는 요런 삶 이렇게 순차적인 인생 모형이 이제는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수용하는 분위기가 확산됐고요 여기에 세대 간 상호작용이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기업이 마케팅을 할 때 이 전통적인 세그먼트에 의존하는 정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옴니버어 시장에서 타깃에 대한 접근은 좁고 날카로워야 합니다 기존의 구분법뿐만이 아니라 소비자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 가치, 취향, 상황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작더라도 확실한 공략을 할 수가 있겠죠 2025년의 첫 번째 트렌드 옴니버어 였습니다 2025년의 두 번째 트렌드는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 입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각종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요즘 행복한 하루를 보내기보다 다만 무탈하고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면 비슷해 보이지만 기존의 소확행이랑은 조금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소확행은 말 그대로 작지만 소소한 행복을 찾는 행위였죠 문제는 요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변질된 데 있습니다 좀 비싸지만 구매가 가능한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라는 의미로 상업적으로 변질되기도 했고요 이에 명품 가방 대신 명품 립스틱을 소비하는 등의 요런 스몰 럭셔리가 유행하기도 했죠 또 자기관리나 운동 휴가 등을 보낼 때도 SNS에 올릴 소확행 인증샷 같은 것에 무게가 실리면서 나만의 작은 행복조차 비교하고 과시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피곤해졌습니다 꼭 행복하지 않아도 되고 자랑할 만한 게 없어도 좋다 나만의 안온한 삶에 집중하자 이렇게 된 거죠 아보하라는 요런 트렌드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젊은 세대가 너무 열정과 포부를 잃어가는 게 아닌가 가혹한 이 현실 앞에서 사회 전체가 집단 무기력에 빠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이 아보하라는 트렌드가 우울과 절망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 치유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소확행을 지나 아보하의 시대로 요 두 번째 키워드에 주목해봐야겠습니다 네 트렌드 코리아 2025에서 제시하는 세 번째 키워드 토핑 경제입니다 토핑 말 그대로 기본의 어떤 것에 내가 선택한 부수적인 요소를 추가하는 거죠 범용 상품을 개인화시키는 요런 커스터마이징은 오래전부터 주목을 받아왔습니다만 이제는 이 트렌드가 산업 전반에서 무섭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 선택지가 극도로 다양해졌다는 점 그리고 커스터마이징 이후의 소비까지 고려한다는 점에서 토핑 경제는 기존의 커스터마이징 개념보다 좀 더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에서 선글라스나 가방과 함께 토핑을 위한 키링, 체인, 파우치 등을 함께 출시하거나 소비자의 취향뿐만 아니라 몸의 형태를 스캐닝해서 안경이나 신발 등을 제작해주는 업체들이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화 이래로 기업은 표준화를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은 표준화 경제에서 토핑 경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공급자 주도 아래 대중들의 보편적인 욕구를 채우면서 대량 생산되는 제품 대신에 이 소비자의 주도 아래 소비자의 차별적 욕구를 충족하는 소량의 다양한 제품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이 토핑 경제가 반드시 대응해야 할 트렌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큰 주목과 지속 노력이 필요한 트렌드, 토핑 경제였습니다 네, 트렌드 코리아 2025의 네 번째 트렌드 키워드, 페이스테크입니다 이 페이스라는 단어는 얼굴과 표정을 모두 포함한 단어입니다 이 얼굴은 사람을 식별하게 하는 인체 주요 부분이고요 표정은 감정과 상태를 전달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핵심 요소죠 이 얼굴과 표정, 페이스가 첨단 기술에 접목되고 있습니다 차량에 LED 디스플레이를 장착해서 표정이나 간단한 메시지를 띄울 수 있게 함으로써 차량과 사용자가 인간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요 반려 로봇이나 AI 챗봇에 표정을 입혀서 인간적인 매력을 선보이기도 하죠 기술과 기업이 이렇게 얼굴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요 낯선 기술이 최대한 인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페이스테크를 잘 사용하면 사용자는 기능을 쉽게 학습할 수 있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사용자 지원을 위한 비용, 교육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페이스테크는 기술 과잉으로 피로해진 현대인들에게 교감을 통한 친화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죠 얼굴과 표정, 이제는 비단 사람의 것만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트렌드코리아 2025의 네 번째 트렌드, 페이스테크였습니다 네, 트렌드코리아 2025의 다섯 번째 키워드는 바로 무해력입니다 무해하다,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죠 불경기가 지속되고 정치, 사회적인 갈등과 경쟁이 심화되고 사건, 사고가 무수히 일어나는 이런 세상 속에서 나를 해치거나 자극하거나 스트레스 주지 않는 이런 무해한 제품들에 소비자는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 귀엽고 무해한 아기 같은 것들의 보호본능을 느끼고 애정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정보화 시대에 엄청나게 늘어난 자극들, 피로감들, 정신적인 스트레스들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무해한 것들을 소비하고 있다고 트렌드코리아는 알리고 있어요 무해함에 열광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 사회가 자주 유해하기 때문입니다 삶에 지친 모두가 무해한 것을 찾는 시대, 무해력에 주목해봐야겠습니다 네, 트렌드코리아의 여섯 번째 키워드는요 K-그라데이션입니다 K-푸드, K-콘텐츠, K-뷰티 유명한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K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게 됐습니다 요쪽과 저쪽, 0과 1 이렇게 똑 떨어지는 것이 아닌 그 사이 어디쯤에 있는 이 K들 트렌드코리아에서는 이에 그라데이션 K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외국인 비율이 높아지면서 다문화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주배경 학생이 30% 이상인 학교가 전국에 350곳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에 학교는 이주배경 학생들이 언어적인 제약으로 공평한 교육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문화만을 일방적으로 교육시키고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호의를 바탕으로 한 교육에도 힘쓰고 있죠 학교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외국인 동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적이나 인종보다는 업무 적합성이나 능력 등을 중요시하면서 인재를 선발하고 있고요 이에 맞춰서 직원 식당의 식단 지원, 회사 차원의 언어 지원 등이 마련되고 있죠 언어 지원을 해주는 모바일 앱, 외국인들의 의료, 주거, 금융 지원 등의 생활 플랫폼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에 각 기업과 조직들은 그들의 문화와 생활을 이해하고 새로운 소비자를 확보하면서 그들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인프라도 형성해야 합니다 이제 한국적인 것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트렌드 키워드 K-그라데이션이었습니다 네, 트렌드 코리아 2025의 일곱 번째 키워드는 물성 매력입니다 물성, 말 그대로 손에 잡히는 요소를 뜻하죠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특정 대상에 경험 가능한 물성을 부여함으로써 매력도를 높여주는 힘을 물성 매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가상, 언택트 기술이 발달할수록 소비자들은 그 변화와 쓸모를 실감할 수 있는 물성 매력에 집중하게 됩니다 또 가상 경제에 대한 어떤 반작용으로 이 물성 매력에 대한 추구가 커질 수도 있죠 요거의 가장 좋은 예가 그 버추얼 아이돌 플레이브죠 이 아이돌 그룹은 버추얼 그룹이라서 물성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팝업 스토어, 콘서트 등을 열면서 물성 매력을 뽐내며 많은 인기를 얻고 있죠 체험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기술 변화의 속도가 빨라져서 여유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이 물성은 중요한 요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일곱 번째 트렌드 물성 매력이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5의 여덟 번째 트렌드 키워드 기후 감수성입니다 올해 날씨 정말 이상했죠 기후 변화, 기후 위기 이렇게 멀리 있고 거대해 보였던 이슈가 이제는 진짜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 실감되는 한 해였습니다 기후 위기와 관련한 트렌드는 정말 꾸준히 언급이 되어 왔습니다만 이제는 단지 이 기후 변화를 완화시키려는 어떤 친환경, 필환경, 노력만이 중요한 게 아니게 됐습니다 기후 변화는 이미 벌어졌고 거기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해진 거죠 이에 트렌드 코리아는 기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응하는 태도, 능력이라는 의미에서 기후 감수성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식품업계에서는 극한의 날씨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슈퍼 품종을 개량하거나 대체 식품을 찾고 있기도 하죠 보험 시장에서는 폭우나 폭염에 대비하는 상품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기후 감수성은요 특히 공공 분야에서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폭염 기준을 대기온도에서 체감온도로 변경하는 방안이 마련됐고요 기후 재난으로 인해서 일이 없어졌을 때 생계를 보호하는 기후 실업급여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장마는 우기로 식목일은 4월에서 3월로 땡겨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는 글로벌 리스크의 요인 1위로 기상이변을 꼽았죠 태풍 때문에 공장 가동이 중단되어서 자그마치 2조 원의 손실을 입었던 헌보스코의 예시처럼 기후위기는 이제 기업과 개인에게 실체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은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대음본부를 구축하고 정부는 기후동행카드처럼 확실한 인센티브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에 힘써야겠습니다 이제는 생존과 직결되는 키워드가 되어버렸습니다 기후감수성 트렌드코리아의 여덟 번째 키워드였습니다 트렌드코리아 2025 아홉 번째 키워드는요 공진화 전략입니다 공진화, 말 그대로 함께 진화하는 거죠 자연 생태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서로 의지하고 또 경쟁하면서 필사적으로 공진화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오픈소스 말 그대로 다 공개하고 공유하고 그 기술을 사용하는 유저들이 생태계를 조성하고 촉진하는 거죠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기업들은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우리는 A회사의 스마트폰을 쓰면서 B회사의 이어폰과 연동시키고 C회사 차량의 블루투스를 이용하고 D회사의 인터페이스와 상호작용하죠 이런 시대에는 폐쇄적인 시스템보다 개방하고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공진화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키워드 공진화 전략이었습니다 네 트렌드코리아의 마지막 열 번째 키워드는 원 포인트 업입니다 트렌드코리아는 나다움을 잃지 않는 자기계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 원 포인트 업을 제시합니다 왜 예전에는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을 보고 그 성공 공식을 따르는 것이 트렌드였죠 그랬던 자기계발 시장이 변했습니다 성공한 누군가를 무작정 따르거나 남들이 쌓는 스펙을 같이 따라 쌓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특성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노력을 기울이는 거죠 옛날에는 뭐 투자해서 100억 벌기 주식해서 집 사고 은퇴하기 이런 책들이 유행을 했다면요 요즘에는 부업으로 한 달에 80만 원 벌기 투자 파기 이렇게 지금 당장 시도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실과 현실의 나에게 집중하고자 하는 트렌드 원 포인트 업 트렌드코리아 2025의 마지막 키워드였습니다 네 이렇게 2025년의 열 글자 키워드 스네이크 센스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2025년 푸른 뱀의 해 날카롭고 예리한 감각으로 자신을 지키고 변화에 대응하고 또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는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멋지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